안녕하십니까 제프의 취미의 제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문구류구요. 라미사의 알스타 만년필이고 색상은 라일락 색상이면서 립 사이즈는 EF 촉 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구요. 이제 닿는 부분이 개봉하는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서 겸 설명서 있구요. 색상이 라일락 색상 이구요. 라미사에 나온 만년필들은 가격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인가요? 작년 거의 연말 쯤에 해당 제품이 연말 1월 이쯤에 해당 제품이 거의 약간씩 금액이 올랐어요. 판매 금액. 즉 출고가가 소비자가 올랐다고 봐야죠. 해당 제품 클립 타입은 크롬 스탠리스 재질로 크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열어보면 카트리지 하나와 여분의 카트리지 흑색 블랙 카트리지 있구요. 그 다음에 장착하는 데 있는 여분의 블루 색상 카트리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카트리지에도 람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 중간 링은 사용할 경우에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약간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되어 있네요. 해당 제품도 제가 EF 쪽으로 구매를 했구요. 여기 람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럴에는 람 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구요. 추후에 한번 cp 를 한번 해 보도록 하구요. 지금은 추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여러가지 있는 만년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 리뷰 마치도록 하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